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전주 KCC와 서울 SK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군산은 사실 올 초에 자동차 회사가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경제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조금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또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활력소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스포츠는 항상 사회에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셨네요 고향이 바로 이곳의 군산이죠 참 가죽 잠바를 즐겨 입으세요 사실 군산농구의 대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죠 군산농구 또 대학농구의 대부라고 볼 수 있고 듀크대의 슈젭스키 감독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감히 한국의 마이크 슈젭스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력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비슷하시고요 제자네요 문재훈 감독의 표정이 밝지 않죠 네 굉장히 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기 초반부터 선수들이 못했다는 것보다 좀 마음이 앞서서 좀 어수선한 경기였거든요 후반에 또 얼마만큼 잘 정비를 했을지도 한번 봐야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회가 되면 우리 리포터들이 전반이 끝난 다음에 인터뷰하기 좀 어려우면 전반에 잘 안됐던 부분을 시청자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최부영 감독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옆에 앉아있으면 그건 직무육이죠 10점의 점수 차고요 이제 10점 차에서 후반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격을 진행하게 되는 전주 KCC고요 전반전에 이제 전주 KCC는 여러 명의 선수들이 득점을 올렸는데 이정현은 7점 그리고 티그가 6점 송교창도 역시 6점 송창용이 8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KCC는 전반전을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했고 반면에 SK는 조금 어서냈단 말이에요 하지만 3쿼터를 또 어떻게 시작할지도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윌리엄스가 12점으로 SK는 가장 많은 점수를 올렸었고요 브랜든 브라운 올라갑니다 강했고 리바운드 하승진에게 떨어졌는데 외곽으로 패스줍니다 송교창 돌아서면서 티빈! 하승진 오늘 하승진 선수가 골 밑에서 무리하지 않고 본인이 찬스가 아닐 땐 외곽도 잘 봐주고 있고요 또 지금처럼 하승진한테 가장 무서운 무기죠 공격 리바운드 아주 잘해줬습니다 47대 35가 됐고요 오데리엄 바셋, 김민수, 윌리엄스, 최완혁 바셋이 2점을 올려놓았습니다 바셋 선수가, 티그 선수가 주목을 많이 받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오늘 의욕적으로 상대의 매치업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다시 10점 차 브라운이 윌리엄스를 끌고 나옵니다 1대1 상황 밀고, 그러나 공을 놓쳤습니다만 반칙 자, 하승진 선수가 공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들어오고 김민수 앞서서 티빈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리 선점을, 자리 선점을 잘할 수 있었고요 바셋이 들어올 때 앞을 가로막는 모습 리버스 레이업 유정현 오랜만에 KCC는 베이스라인에서 약속된 패턴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49 대 37 김민수 바셋 유정현이 따라다니는데 빠져나오면서 안쪽으로 김민수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금 순간 하승진 선수가 슛 쏘는 사람만 또 신경쓰다 보니까 본인의 및 매치인 김민수 선수를 놓쳤습니다 바셋의 이타적인 플레이 49 대 39 10점 차 골을 기워서 안쪽으로 연결하는 킥을 브라운이 공받았습니다 악홍을 놓쳤고요 또 한 번 브라운의 턴오버 SK는 하승진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 조금 속공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셋이 회심의 속점 슛을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점의 점수 차 브라운 또 한 번 상했고 리바운드는 SK에게 나가야죠 튑입니다 속공 안형준 반칙 송교창이 앞을 가로막았는데 반칙이 지적됩니다 지금처럼 SK 선수들은 하승진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 빠른 속공으로 득점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아 이중현 선수 지금 표정이 굉장히 뭔가 답답한 표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3코트 시작해서 본인에게 지금 볼이 많이 안 갔어요 이정현 선수가 조금 볼을 많이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브라운 선수에게 지금 볼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브라운 선수가 볼을 너무 오래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 있는 이정현 선수에게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안형준이 자유투를 얻고 있습니다 브라운 선수가 빅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볼을 갖고 있기 보다는 이정현 선수와 티그 선수와 이렇게 2대1을 하면서 본인의 찬스를 좀 많이 만들어낼 그런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유툰은 2개 2개 하나만 떨어졌고요 티그가 올라갑니다 마크 티그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18점째 티그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은 득점은 많지 않지만 본인이 딱 할 때 고를 때 득점을 잘 올려주고 있거든요 지난 경기 때는 조금 혼자 무리하면서 턴오버가 좀 많았거든요 오늘도 좀 달라졌네요 굉장히 자세를 잘하고 있고요 윌리엄스가 눈거리 슛을 성공시키면서 오늘 혼자 점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벌써 19점째 51타 42 3쿼터 약 3분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정현이 안쪽 송교창 메이스라인 쪽으로 돌면서 다시 빠져나옵니다 마크 티그 높게 튀어서 하승진 공 따냅니다 다시 공격 리바운드 14초 브라운 스크린 서주고 티그 이어받는 브라운 하승진에게 떨어지는 거 보고 그러나 노카운트 레블링 아 지금은 하승진 선수가 좀 마음이 급했었죠 네 페이크 이후에 픽업 발이 끌렸기 때문에 트래블링이 주어졌고요 패스까지는 아주 완벽하게 연결이 됐는데요 예 여기서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아마 본인도 지금 드리블을 한 번 칠지 안 칠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득점 기회를 놓치는 하승진이었고요 51타 42 바셋이 외곽으로 김민수에게 오훈 석점 김민수 석점 자 오늘 SK는 저 바셋 선수가 슛 동작을 하면서 외곽을 봐주는 어시스트가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따라왔어요 6점 차입니다 51타 45 추격을 당하고 있는 전주 KCC 이정현 빠져나와서 한 사람 따돌리고 득점 이정현 중요할 때 이정현이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현 선수가 3쿼터에 지금 늦게 좀 시동이 걸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숨 쉴 공간을 만드는 전주 KCC 8점 차 오데리엄 바셋 윌리엄스가 스크린 섭니다만 걸리지 않았고 김민수가 또 한 번 짧았어요 루즈볼 반칙 최원영 루즈볼 반칙 지금도 보시면 티그 선수가 본인이 할 때에서 메이드를 해줬기 때문에 깔끔한 공격이었고요 하승진 선수가 높긴 높네요 최원영 선수가 점프를 굉장히 많이 떴는데도 하승진 선수는 서서 볼을 잡았어요 신장의 우위죠 그리고 지금은 비하인드 백 드리블로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데리엄 바셋 53 대 45 코너 연결 송창경이 들어와서 다시 티그에게 연결합니다 마퀴스 티그 잘 봤습니다 반칙을 이정현 수비를 했는데 반칙이 추가했습니다 보세요 눈으로 지금은 상대를 속이는 거예요 저것도 실력이에요 눈을 수비할 때 볼을 안 보고 눈을 보는 선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상대 갈 곳을 정해놓고 본인이 반대로 뛰는 이렇게 보면 바셋 선수의 표정을 보면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졸던 페이크 아이 페이크 여러 동작들 표정이 굉장히 풍부한 바셋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스탄 대 45 김민수 돌파 득점 대구 상대 반칙 플러스 1 김민수 선수가 하승진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외곽보다는 골 밑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군요 53 대 47 그리고 정희재의 반칙 그렇죠 SK 선수들은 하승진 선수가 없을 때 저렇게 상대의 골 밑을 좀 적극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슈가 자유투까지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김민수는 12점 채 그리고 점수는 53 대 48 5점 차까지 따라왔어요 윌리엄스 선수가 골 밑에서 잘해주고 있고 김민수 선수도 살아나기 때문에 SK가 또 점수를 잘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현 쏙점 들어갔다 9번 리바운드는 윌리엄스에게 자 이제는 점수를 좁히러 갑니다 바셋 1대1 동작 결난한 드립을 바셋 오데리엄 바셋 작전 시간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최성균 감독입니다 자 오늘 SK에서는 바셋 선수가 나머지 SK 선수들의 흥을 끌어올릴 정도로 혼자서 좋은 모습 해주고 있네요 자 결국은 이렇게 추격을 당하면서 오늘 경기 가장 적은 점수 자 3점 차까지 좁혔어요 키그 선수가 스피드가 없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저렇게 바셋 선수의 드리블에 맹모치는 모습이거든요 네 바셋 선수가 후반에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셋의 득점으로 결국 점수가 추격을 점수로 많이 추격을 했습니다 자 최은지 아나운서가 반가운 얼굴을 만나봤는다고요 네 오늘 특별한 분이 와 계시다고 해서 나와 봤는데요 바로 최부양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군산에는 좀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아 군산은 자주 와요 왜냐하면 군산이 고향이고 또 이제 고향에다가 이런 좋은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주 옵니다 원래 군산에 자주 오시는 모양이신가 봐요? 네 네 뭐 식구들이 다 군산에 있으니까요 형도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KBL 농구발전위원회 출범을 해서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이제 그 한 번 상견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농구발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프로 농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더 발전하고 발전한다는 얘기는 붐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농구장에 많은 팬들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는 과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 과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 가느냐 이게 이제 최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농구 봄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부영 감독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최부영 감독은 뭐 경희대 시절에 어려운 그 팀 상황에서도 전국대회 좋은 성적을 냈고 사실 저는 또 최철권 선수 그렇죠 동생이죠 네 네 네 정국 최전에서 97점에 이런 득점 기록을 갖고 있던 그런 차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부영 감독을 또 만나봤습니다 최부영 감독, 감독 시절에 굉장히 무서운 감독이었죠 네 저도 대표팀을 같이 했었거든요 네 네 저 아는 분들 중에 경희대 출신 선수들 몇 명 있는데 같은 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김민구, 김종규, 두경민 네 이 선수들도 또 최부영 감독의 조련을 받았고요 네 53 대 50 중거리 슈트 던졌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쏙점차 동점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 내내 끌려갔던 서울 SK, 바셋 그 앞에는 이정현 스크린선은 윌리엄스 그리고 바셋 역전을 시도합니다만 더까지 않았고 리바운드 아툼 공격권은 넘어갑니다 윌리엄스가 거세게 항의를 해봅니다만 비디오 챌린지는 요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KBL이 볼 것이 참 많아진 것이 이런 개인 운동 능력이 뛰어난 손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이 슛이 성공만 됐다면 SK는 또 동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아쉬운 장면이네요 53 대 50 적점의 점수 차 쫓기고 있는 전주 KCC 티그와 브라운 티그가 올라갑니다만 코너 연결 정의재 안 들어갑니다 계속되는 야투미스 그리고 3쿼터는 이제 4분 베스파 여기서 공격자 반칙이 지적됩니다 지금은 정의재 선수가 열심히 수비해 준 보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수비를 워낙 타이트하게 해줬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가 좀 짜증이 났었나봐요 네 그런 동작에서 공격자 파울이 나왔고요 아 자유재가 자기 역할을 하고 지금 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자 반칙이 지적되면서 예 윌리엄스도 좋아하고 지금 윌리엄스도 윌리엄스도 이 아쉬운 장면은 지금 공격 코트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맞아요 가다가 윌리엄스도가 다시 또 퇴근하는 장면이었고요 출근할려고 했는데 퇴근했어요 전면 강압을 한번 해봤던 SK입니다 티그가 빠져나왔고요 속점의 점수차 쫓기고 있는 전주 KCC 송교창 이정현 이정현이 접근합니다 바셋 뚫고 올라갑니다 셀탈 이 중에서 돌파 굉장히 좋았는데 마무리가 좀 아쉽네요 계속 53점에 묶여있어요 계속 53점에 묶여있어요 전주 KCC 버셋은 더블클러치 안 들어갑니다 다시 전주 KCC 티그 티그가 올라갑니다 둘 다 티그 선수가 이 순발력 있잖아요 순간 에너지를 쓰는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지금도 폭공 상황에서 완벽한 스피드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었네요 오래간만에 점수를 올렸어요 이제는 55대 50 바셋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툭쳐내는 티그 공살립니다만 일당 어렵게 코너 연결 좁은 공간 최부경 득점 지금 최부경 선수의 득점도 좋았지만 이전에 최현혁 선수의 루즈볼 캐치 하나가 이 득점과 바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보세요 이 두 선수까지 치열하게 몸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브라운 선수가 몸싸움을 했죠 이전혁 선수의 돌파 찬스가 날 수 있고요 골밑이 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셋이 올라가는 모습 지금 저수수는 정말 운이 없어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동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5 대 52 아주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두 팀 아직 3쿼터입니다 3분 2채 남지 않았고요 3분 2채 남지 않았고요 마크 스티그 브라운을 불렀습니다 스크린 크로스쿼터 패스 빠르게 김민국 좁은 공간 브라운 강했습니다 SK 결보 대기 박스 케이크 공간 브라운 공간 긴 공간 선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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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초 공격 시간에 걸립니다. 조수 선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신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통글창 송수 상대로 충분히 포스톱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더 샷플락에 걸리는 SK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5대 52 속 점차 쫓기고 있는 전주 KCC. 그러나 리드는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마키스티그, 좁은 공간 골 밑. 아하, 너무 깊어요. 끌고 나왔습니다만 반차 안영준이 밀어내는데 아쉬워합니다 안영준 선수 이러면 개인 파울 4개 같은데요 그렇죠 네 번째 파울이에요 팀 파울에 서울 SK 걸려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안영준 선수는 벤치로 호출을 맞습니다 안영준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고 이제 병기훈 선수가 코트에 투입이 되는데 이러면 SK는 또 높이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SK 선수들은 또 외곽 찬스를 보는 공격을 또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기훈 선수가 들어오고 있으며 송창룡 자유투를 얻고 있습니다 속점수 2방 8점 9점에 득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창룡 선수가 그 티그 선수에게 이런 어시스트를 굉장히 잘 받아 먹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에도 티그 선수와 송창룡 선수의 호흡을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유툴 2개 모두 성공합니다 오늘 10점째 득점 그리고 58대 57대 52 5점의 점수 차 5점의 점수 차 이제는 3쿼터 2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바셋 그 앞에는 티그 최국이여 바셋 바셋이 듭니다 딜업고 리바운드는 KCC SBA 아까 잘 안 떨어지네요 제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슛이 말을 안 듣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브랜덴 브라운 투자! 많은 점수가 아닙니다만 중요할 때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59 대 52. 바셋 돌파. 점프 패스 정면. 윌리엄스 짤라스 에어볼. 바셋. 바셋 선수가 볼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가셋 볼이에요. 24초 공격 시간에 걸립니다. 바셋 선수가 오늘 잘해주고 있지만 본인이 볼을 핸들링 하면서 포인트 카드 역할을 좀 해주면 외곽 찬스를 좀 봐줄 필요가 있겠거든요. 하지만 너무 자기 공격만 보다 보니까 볼을 오래 소유하고 있는 그런 바셋 선수입니다. 상대를 지금 52점에 묶어놓고 9대 1런이라면서 다시 스코아는 지금 7점 차로 바로잡습니다. 피그. 접은 공격. 슬람더스. 슬람더스. 다시 스코아 차가 벌어집니다. 지금은 9점 차로 여유죠. 아주 낮은 드리볼로 수비를 농락하고 자, 보세요. 낮은 드리볼 돌파 후에 저렇게 본인의 선수, 같은 팀 선수들께 살려준다면 저 어시스트는 3점슛 덩크슛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직면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다시 스코아 차가 61대 52. 9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3점 차까지 따라 붙었는데 서울SK 입장에서는 아쉬움 좀 크게 남을 수밖에 없겠어요. 선서희가, 선서희가 탑승. 마지막 수비 이걸로 해. 이걸로 해. 지금은 가서 리온 올라와서 스윙해, 스윙. 괜찮아. 여기서 잡고 다해. 승부 보면 되니까 여기서 롯데스 바울 얻어서 베트만 하고 수비 하나 잡으면 돼. 괜찮아. 아직 3쿼터고요. 41.8초. 역시 수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수비를 정리를 하고 공격을 할 때 윌리엄 선수로 파생되는 게 투인 공격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자, 브라운이 공을 요청을 했다가 받고. 예. 윌리엄스와 1대1. 떨어지는 것 보고 올라가는 브라운. 자신감이 있네요. 저렇게 브라운 선수 같은 표정으로 볼 달랠 때 안 주잖아요. 네. 그러면 후안이 두렵습니다. 안 줄 수도 없고요. 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안 줄 수가 없어요. 저 표정 보세요. 그러네. 두 게임 연속 더블 더블을 하고 있고 어제 경기 32득점, 오늘도 14득점을 하고 있는 브랜든. 아 죄송합니다. 브랜든 브라운 오늘 7점을 득점을 하고 있고요. 어제 오리언스전은 18득점을 했습니다. 61대 52. 윌리엄스. 박셋 돌아 나갑니다. 김선영. 야트가 잘 터지지 않는데 김선영이 올라갑니다. 들어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선수들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KCC가 숙봉 전개. 티그가 다시 끌고 나갑니다. 그렇죠. KCC 선수들은 남은 샷클락을 다 쓰면서 공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게임클락은 꺼졌고, 샷클락, 아, 게임클락만 2초가 남았어요. 샷클락은 꺼졌습니다. 티그 뿌립니다. 마키스틱. 마키스틱. 중요할 때 상승원으로 있던 마지막 슛은 짧았습니다. 결국 3쿼터 63대 52. 상대로 52점에 묶어놓고 순식간에 8점을 득점한 KCC. SK가 추격을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쉬운 슛을 놓친 반면에 KCC는 티그 선수가 경기 운영도 잘해주고 또 본인이 득점할 때 득점도 해주면서 팀을 안정권으로 또 돌려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키스틱가 3쿼터의 맹활약론을 12점을 기록하면서 바셋과의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했던 3쿼터. 그러나 아직 4쿼터가 남아있습니다. 점수는 단 11점 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